안녕하세요 먹어볼 음식은 샐러리와 샐러리 주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맛은 샐러리 맛일 거고 일단 맛보다는 소리가 굉장히 기대돼요 먹어볼게요 전세론 가게를 sempre 궁금해서 잘 먹을 것 같긴 했는데 제가 요리called JESUS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사람들이 하는 반응보다는 훨씬 괜찮은데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 마요네즈 뿌리니까 훨씬 맛있어 한글검수 한글검수 이게 맛보다도 안쪽에 섬유질이라고 해서 실처럼 된게 되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먹으면 입안에서 씹기가 너무 힘들어 맛은 마요네즈 뿌리면 먹을만하거든요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제 너무 많이 입안에 넣고 씹으면 삼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거 외에는 좀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여기가 섬유질 여기가 섬유질 다리를 지낼진 한글검수 여기가 섬유질 고춧가루 쩝쩝쩝 아 제가 샐러리를 전부 다 먹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풀떼기다 보니까 중간에 한계점에 부딪혔어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